MNVD의 마지막 강의 안녕하세요 오승국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MNVD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은 급성 우렬성 심부전을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또 어떻게 경부제 전환까지 이뤄낼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렬성 심부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몸에 좌심방을 통해서 들어온 깨끗한 혈액은 산소가 많은 혈액은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인데 승모판막이 칸막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호흡음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각 환자가 어떤 질병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이 환자는 숨을 들이쉴 때도 힘들어하고 내쉴 때도 힘들어하죠 굉장히 또 비노흡 증상들이 아주 특징적이고 목을 길게 빼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하고 또 다음 동영상을 들어보시죠 폐에 물이 차게 되면 대표적으로 간질 패턴이 처음에 경미한 수준에서 나타나게 되고 더 심해서 폐폭 안까지 물이 많이 차오르게 되면 알벨레 패턴들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폐정맥 확장들이 동반돼서 X-ray에서 관찰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폐수종이 있을 때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카우도도살 럭필드에 좀 더 많이 분포한다 반대로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한 오연성 폐렴 이런 것들 폐렴이나 오연성 폐렴 이런 것들은 우리 크레니오벤털럴 럭필드에 좀 더 많이 생기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보통 카우도도살 럭필드에 많이 생기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나 분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또 만약에 흉수가 있다면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위치들이 좀 보이게 될 텐데 지금 여기서는 자세히 이 사진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